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겸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저번에 올렸던 머더마피아가 너무 반응이 좋아서 오늘 멤버분들과 머더마피아를 한 번 더 진행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머더마피아 게임룰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면 곳곳에 돋보기 5개를 모으... 아 돋보기가 있습니다 돋보기 5개를 모으면 총이 생겨서 어 살인마를 잡으면 시민의 승리이구요 그리고 머더는 처음부터 칼을 지급하게 되는데 어 시민들의 눈을 피해서 시민들을 죽이면 승리하는 게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머더마피아 같이 하실 멤버분들 소개하면서 오늘 아주 재미나게 플레이 한번 해보죠 안녕하세요 봄수님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가 그렇게 신나게 뛰고 있나요? 저는 9년째 뛴박지를 멈추지 않고 있는 9년째요? 9년째 그럼 한번도 멈추지 않고 뛴 겁니까? 야 맞습니다 다른 번도 멈출 적이 없습니다 정말요 정말요? 예 확실해요? 네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계속 뛰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어 아 요 예.. 거짓말이였군요 알겠습니다 네 거짓말 이였군요 네 자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테케기님 반갑습니다 저 봄수를 대신에 8년째 뛰고 있는 테케기 입니다 봄수를 이어 받아 8년째 뛰고 있다 게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사항이 와도 뛸 자신이 있나요 야 절대 멈추지 않아요 정말요? 어떤 사항이 일어나도 절대로 멈추지 않고 뛸 자신 있습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뛰지 못하고 있잖아 뛰지 못하고 있잖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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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건님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태뜩이 형님을 위해서 7년째 뛰고 있는 이수건이라고 합니다 동수 다음 태뜩이 다음 이수건이 7년째 지금 한번도 멈추지 않고 점프를 하겠다는게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보고 어쩌라구요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재미없으니까 나가주세요 이제 네 안녕하세요 요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로님입니다 요로님 그렇게 귀여운 목소리를 내는 비결이 있습니까? 아 그냥 있는인껌 귀여운 적 아 있는인껌 그러면은 옆에 계시는 봄수님 귀여운 목소리 한번 내주시죠 아아 시청자 오빠들 아아 자 그럼 태뜩이님 태뜩이님 귀여운 목소리 한번 내주세요 인나님껏 아 귀여워 아주 귀여워 아이 자 그럼 이수건님 이수건님 한번 기대해보셔도 될까요? 이수건님 귀여운 목소리 한번 내보실까요? 아 아 큐티 큐티 아 근데 진짜 개짜장난다 아 잘한다 아 잘한다 여기 에바 갑자기 분위기 분위기 쌓여지는거임 자 요루루님께서 오늘 정말 귀여운 목소리 잘 되시는거 같아요 인정합니다 인정 인정 자 그러면 마지막 멤버 이분은 정말 에이스 멤버라 생각합니다 이분을 소개 아직 안했는데 이분같은 분이라면 구독자 6만명을 고유하신 최고의 크리에이터 정말 깜찍하고 발랄하시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사안극을 정말 잘하세요 자 아 그분이 안나왔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요루루님과 이수건님과 봉수님과 태태기님만 오늘 같이 게임을 하는걸로 아 아쉽네요 좀 적은거 같은데 아 네 그 파란분이었는데 그분이 오늘 참여를 안하신다고 네 자 네 오늘 체크하죠 네 네 네 네 네 이거 잠깐만 니가 화장실 있는 버전인가? 해봐야겠다 RTV RTV 아파 아파 아 있는 버전이구나 니 칼이 더 아파 아니 요러는게 아프다고요? 정말 실망했습니다 저 뭐야? 으아아아 봉수짱 봉수짱 카나이 카나이 하하하하 봉수짱 다왕 흐흐흐 무서워서 야 무서워가지고 뭐 하겠냐? 어 요르르 무서워서 흐흐흐흑 흐흐흑 요르르 너무 무서워요 흐흐흐흑 진짜 이상해 요르르 흐흐흐흑 흑흐흑 진짜 야 미친거 아냐 쟤? 흑흑 흑흑흑 흑흑흑 으흑흑흑 흑흑흑흑흑 흑흑흑흑 흑흑흑흑흑흑 흑흑흑흑흑 흑흑흑흑흑흑흑 야 이상해 야 요르르 나 야야 맛이 갔어 저 오늘 방송 안하겠습니깐 이리수고 왔어! 야 이리수고 왔어 저 오늘 너무 무서워서 방송 못하겠습니깐 저 방송 여기까지로 하겠습니깐 이리수고 왔어 어디 짜장 안돼에에에에에에에 오지마아아아 까만 좀! 얜 어어어 touch 오지마아아아아 오지마 오지마 쏘아 오지마 쏘 Orzo 오지마아아악 얜엌 아 아 시켜볼까아 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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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애야 범인은 심선이야 야야 내가 살인만데 거실 들어온 사람이 다 죽을 거야 에 압니다 어 그래? 쏘지마 쏘지마 가까우면 죽어 들어오면 죽어 어차피 나빼고 다 혼자 남을건데 들어오면 죽일거야 에엠 들어오면 죽인다 했다 에엠 뭐 들어오면 죽인다구요? 사람이 좀 안 씻을수도 있지 너무한거 아닙니까? 에엠 제가 오늘 안 씻기로 했는데 너무한거 아닙니까? 들어오면 죽인다 했다 어 나간다 어 나가 아니 나가 넌 뭐야 이씨 아 나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어 들어오면 죽인다 야 누가 살인마야 어 주인도 죽었어 초록색이다 초록색 범인이야? 오케오케 초록색이야 내가 봤어 초록색이 초록색이 범인이야 초록색이 초록색이 범인이야 초록색이 범인이야 누구야 초록색 노란색은 범인이 아니야 노란색은 범인이 아니라 얘들아! 노란색은 범인이 아냐! 조록색이 범인이야! 내가 범인인건가 그럼? 나는 어느샌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죽이는 그 모귀뼈 걸린 그런 녀석이었단 말인가? 범인은 네 녀석이야 잠시만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죽였다고? 아니야 그럴리 없어 니가 조록색이지? 야 아저씨! 제가 진짜 사람을 죽인건가요? 넌 살색이구나 니 녀석은 아니야 그러면 이제부터 니가 범인해 받아 받아 주소 주소 죽여야 돼 어 뭐야 이거 원래 제가 죽여야 돼 야 뭐야 이거 원래 제가 죽여야 돼 사실 내가 살인자가 맞았었잖아 내가 다 버릇사이에 사람을 죽인다래 말도 안돼 말도 안돼 왜 이렇게 억울한 시간대 울음상에서 사람을 죽였어 내가 이거 끔찍하지니 당신 누구야 난 오 당신 누구야 난 나일 뿐이야 아니아니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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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해 너 해 너 너는 너야 너는 너야 진정해 진정해 어디가서 헛소리 짓거리고다니면 죽여버릴거예 알았어 알았어 진정해 알았어 넌 뭐야 아니 개놨어 너무 못생겼어 야 쟤가 벌린 이였어? 충동적으로 너무 못생겨서 아니 근데 이정도 했으면 한번 뭐 시켜줘라야 뭐라도 나 경찰 그만하고 싶어 너 누구야 x3 넌 누구야 이 자식 내가 널 맨수로 죽여버릴꺼야 야 그만 때려야 죽겠어 죽겠어 이 벙축아 저는거 아니예요 저는 아무것도 못봤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봤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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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들어오는 사람 범인이야 들어오는 사람 범인이야 나가 있어 저거 범인이야 아니요 잠깐 나가 있어 못생겼다고 쏘지마세요 여기 지금 경찰서야 지금 이거 취조해야돼 야 들어가있어 앉아 너 이 자식 니가 범인이지 아 아닙니다 저도 범인이 아니에요 범인이 아니라 진골하나 대박 저는 잘생겼잖아요 벗어봐 예예예 못생겼잖아 범인이었구만 아니 범인이었구만 못생겼다 범인이었어 뭐 젠장 찍혀버렸잖아 역시 못생긴게 딱 봐도 범인이었다니까 예예 얼굴에 못생긴 기미 묻어있더라 아니 근데 뭐라도 하나 시켜달라고요 제발 헤헤 뭐 아무 권총도 한번 칼은 가냥 권총도 못집어봤어요 예예 야 이번에 범수다 범수야 범수형이다 범수형이다 이번에 범수형이다 내 연기를 벌써 간파하다네 이 녀석 범수다 대단한 녀석들이군 빨강이 나 따라온다 빨강이 나 죽은 빨강이 당체를 죽여버릴꺼야 맨손으로 죽여버릴꺼라고 맨손으로 죽일꺼야 야 이 자식이 한두번 때려본 주먹맛이 아니야 죽여버릴꺼야 맨손으로 살인마 죽여버릴꺼라고 언제 죽어 빨리 죽어 언제 죽어 언제 죽어 돋보기가 어딨다 제발 죽어 에잇 에잇 제발 죽어 으어억 어 수건이형이 그거야 수건이형이 경찰이야 그니까 나 수거 끌살렸어 다들 다 감안있어 자 저는 알고있습니다 저는 다 알고잇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모인 사람들 중에 살인만은 몰라도 오늘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다 라는걸 알고있어 저사람이야 저사람이야 저사람이 범인 쟤 했어 쟤 했어 쟤 했어 쟤 했어 빨리 써 아니 이혐인도 위험해 아아 왜 날쌔 어 일단 요르님한테 붙어야겠다 요르님은 일단은 경찰이야 아니 이수건님한테 붙어야겠다 이수건님은 경찰이야 내가 이제 왕이야 어이 이수건님 경찰섭 전혀 일단 우리 셋은 아니에요 아니 난 저를 못 믿겠어 둘중 하나가 범인이야 아 그러면 덤파 누가 더 잘해요 여기 두명중에 확실히 음 덤파 말고 너 이름 뭐해 로쿤 확실히 수건이가 넌 누구야 어 저는 범수에요 도저히 못 믿겠어 어 난 아니에요 난 아니라고 넌 누구야 저는 이혐인입니다 확실히 수건이 가는 곳 너가 제일 못 믿겠어 너가 범인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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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슨일이 일어간거야 아이고 아이고 아니 뭐라도 하라 달라고 야 범수 진짜 범수다 진짜 범수다 진짜 범수야 티가 너무 많이 났어 여러분들 이거 돋보기를 5개 모아서 총을 만들죠 저희 협력을 해야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혐인이 범인이에요 야 누가 불 대리냐 계속 어 뭐야 쟤 파란색깔 누구야 자 여러분들 제가 봤습니다 이혐인이 불 꺼는걸 야 아니야 뭔소리 하는거야 야 파란색이 꺼어 나도 봤어 나도 봤어 나도 봤어 이혐인이 갑자기 죽어서 불 끄는데 갑자기 날 깨리더라고 제가 제가 봤습니다 아까 칼로 위협하면서 칼로 위협하면서 칼로 위협하면서 말하면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이혐인입니다 아 제가 봤어요 그 떨어지는 머리카락으로 협박했다고요 너도 탈모받다고 저는 누가 불 꺼인지 모르지만 오늘밤 주인공은 나야나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뭐야 그게 나야나 저희 돋보기를 모읍시다 좀 예 아니 저 이혐인 저한테 돋보기 두개만 주세요 이혐인 무슨 색깔이죠 저는 초록색입니다 자 저한테 칠레를 줘보세요 두개 줘보세요 그러면 그러면 범인이 아니라는걸 확실히 증명하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도춤 자 자 이제 이용감신 끝났습니다 총을 만들도록 하죠 아이야야야 전거를 같이써 자 자 일단 총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만들었어요 챠델이가 빨리 만들지네요 shutterx3 shutterx20 Honors 진짜 죽였어? 저 구성에 짜져있어. 이따 죽여줄게. 와라라. 왜 그걸 말하네. 저 구성에 짜져있어. 이따 죽여줄게. 빨리 가. 빨리 가. 아이구 대기.. 봄. 수. 봄. 수. 봄. 수. 으아아아아아 끽끽끽끽끽 나는 조명이다 확실하냐? 사실 난 조명이 아니야 그럼 사실 나는 주인공이지 나야 나 나야 나 아 진짜 주인공인가 왜 안죽지 보라색이다 보라색이다 보라색 칼 들고 떨어졌대여 보라색 칼 들고 떨어졌대여 어차피 요로로랑 너밖에 남지 않았어 요로야 빨리 이거 갖고와 이 돋보기 갖고와 돋보기 돋보기 갖고와 왜냐면 너를 더 자세히 보고 싶어거든 요루야 네? 네? 너를 더 자세히 보고 싶어 아 예예예예 요루야 돋보기 갖고와 주지 않겠니? 예예예 어? 야 초록색인데 초록색은 뭐야? 초록색은 누구지? 인류맨입니다 제가 총을 가지고 겨눌 테니까 얼른 이쪽으로 오십시오 나야 나아 나야 나아 죽었어 갈게 요루야 그렇지 됐어 아 하나가 더 필요해 탕 탕 탕 나 저기 있는 사람이 있거든? 저기에서 물을게 저 혹시 돋보기 하나 남는거 있습니까? 없어 없어 아악 요루라인 때리고 이 배신자 녀석 하하하 어떻게 배신자야 어떻게 배신자야 시민인데 하하하하하 막판입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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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요? 뭐야? 죄송한데 게임하기 쉽습니다 하하하하하 아무것도 안시켜줘요 게임이 자 여러분들 죽었다 죽었다 죽었어 뭐야 뭐야 때려 그만 때려 누가 소리소문없이 뒷소리를 내면서 죽었어 뭐야 나 때리고 있어 뭐야 아 때리지마 야 거기 보라색 멈트 아 그만 때려 요루 아 그만 때려 빨강 누구야 왜 Вы 하하하하하 으핳 왜왜왜 나 권총도 안주어줬다니까 한번도 맞아요 저도 한번을 안주요 맞아요 저도 안주요 아 진짜? 예 저 한번도 예 범인하고 경찰한적 많아요 너 이거 빨강사기버전이죠 이거 빨강사기버전이셔있어 어어어 맞네 빨강사기버전 맞네 이거 누가 또 죽였어 아야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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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거냐고 야야야 주인태 죽었어 야 뭐야 야 봉수다 야 정말 자연스러운 녀석 흐흐흐흐흐흐 자 인형 나도 살아남았다 나 종류 갖고있어 야야 봉수가 범인이야 돋보기로 만들었다 1층 기하로 내려와라 봉수 어? 알겠다 그래 빨리 내려와라 야 나 갈게 갈게 어?나 사실 2층이야 살려줘 나 будете 살려줘 여기에서 날 속여간미? 그래 오태 자기 95kg 아허 야 범인, 레노상 불은 켜주면 안되냐? 빠밤! 야잇! 빠밤 뭐야! 왜 안죽어! 왜 안죽어! 나는 두박이다! 봉수로 나만 남았네? 어딨냐 봉수? 너와 나의 단둘이 승부다. 과연 날 찾을 수 있을까? 대체 넌 어디냐? 피아노 방인가? 흐흐흐흐흠 어디냐? 아 불 좀 켜야겠다. 안보인다. 얘 어디 숨었어? 어디야 얘? 안보이잖아. 난 이 게임을 영원히 끝내지 않을 셈이다. 너 진짜 잘 숨었다. 어디냐 도대체? 너 찾을 수가 없다! 아요! 이름표를 보고 찾아오는게 나을걸? 어... 딜을 봐라. 빠밤! 어? 아, 아니, 아니! 우리 거래를 하지. 무슨 거래지? 자네의 고용주는 얼마를 불렀나? 내가 두배를 주겠네. 음... 나는... 오천만 원을 불렀네. 오, 오천만 원? 아, 미안. 그건 무리. 야! 비밀의 문이 있었네. 도망가! 유지하식이! 도망가! 오천만 원을 어떻게 내가, 내가 그정도 가치가 없는데. 너 잡히면 죽을 줄 알아? 어디 숨었냐? 너 어디 숨었어? 너 어디 숨었어? 어? 너 어디 갔지? 안 보여? 어? 발겐아아아앙아아아아아앙 안녕하세요, 어떻게 봤어요. 어디 봤어요? 쏜다 쏜다 쏜다. 쏜다 쏜다. 쏜다. 왜 안나가요? 얍 쐈따! 얍! 약간 독보기로 어딜 싸, 어딜 찔러줄지... 볼게! 눈, 눈이 좋을려나? 어? 가슴? 어머 거긴 안돼요 아 역시 기저귀가 좋겠다 으아아아아아아아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머더마피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후후후후우